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가적 상상력을 여러분들 동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가 잠시 권력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그냥 권력을 빌려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늘 정책 실패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하라니 이런 모임이 아마 결성된 모양입니다. 박범계 씨고 광진국을 해서 오시오시하게 이겼습니다. 다 선거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다 듣고 넘어가는 거니까 장관 청와대 출신 등 신문재인 포럼을 띄어 새 결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사위제가 어제 출범했다. 이 사람들은 출범한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그냥 잠시 권력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잠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잠시 권력을 그냥 준 거다. 주고 싶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 가지고 잠시 그냥 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권력의 꿀단지에 뭡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좋아? 띵호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카리대가 돌아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력이 교체가 된 지가 시간이 꽤 흘렸는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에서 방통위원장 상혁시고 그다음 아마 정청래 씨가 아마 국회를 맡고 있을 겁니다. 반쪽 행사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에 야권인사만 참석했다.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우리가 찾아올 걸로 뭘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도둑놈들 8권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권력을 어떻게 훔쳤는가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가 8권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사건이 맞물렸기 때문에 2021년도 4월 7일에 실시된 보궐선거는 민주당 쪽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헌당규를 바꿔가지고 후보를 출마시켰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같으면 그게 조작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새벽에 글을 썼는데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38만 평가 여러분들 그걸 집어넣고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보고 조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4.7 보궐선거를 그렇게 손을 댔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선거사범들을 구속하고 협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동네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선거결과를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내 눈에는 다 보이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단신 기사로 넘길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권력을 빌려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선거를 완전히 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들 안 차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간에 항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감을 일수하고 청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바로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적들이. 적들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없이 당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세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칼을 써야 되는데 그때 칼집에 넣어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을 맞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사업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찐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 거죠. 기회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선정한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칼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칼에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심영시님이 가짜들이 무슨 지신들 못하겠습니까? 가짜들이 모든 악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무얼 더 바라겠냐 이야기죠. 선거를 도덕질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거의 막장인 겁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옥죄고 재산을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더라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항의할 수 없는 민족이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다 인과 음보라는 것이 그게 뭐 천년, 이천년, 삼천년이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행동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